3인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탑픽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코치 만나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어제도 시장 안에서 추석이라는 키워드를 도구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바라봐야 하는지 재료들을 좀 점검을 해주셨어요. 과연 이제 추석이 내일로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전략은 무엇으로 갖고 오셨을지 한번 그거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추석 이후 주도주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기관과 외국인이 위에서 받아줄 개인이 없는 상황에서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올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도주 성격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루닛, 삼성전자, 에코프로, 포스코그룹 같은 외국인과 기관이 반드시 매수를 해줘야지만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쉬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좀 지지부진하죠. 다만 이제 이슈와 내용 그리고 개인들 주도의 테마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추석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육거래일 동안 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정상적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기관 외국인들도 육거래일 동안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은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신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도 매수를 공격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굳이 불확실성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내용이 끝나고 그러니까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저는 좀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은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개 보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로봇.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5일 날 상장하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해서 로봇주가 다시 한 번 주도주 성격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바로 중국 소비주입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추석 때 중국인들 또 육거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추석 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롯데관광 개발도 매집주로 말씀을 한 번 드렸었지만 그런 종목들을 추석 전에 미리 사놓고 추석 이후에 시세를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달에 있는 이벤트가 바로 또 국토부 장관과 그 다음에 10대 그룹 총수가 가는 네움시티 수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키워드 로봇 그리고 네움시티 그리고 또 중국 소비주. 자 여기 관점에서 제가 오늘은 좀 사우디 그 네움시티 관련한 종목들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추석 이후에 주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셨고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오늘 네움시티 관련된 종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질간질하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종목 공개하기 전에 리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신제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신다고 준비를 하셨죠? 네 뭐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종가가 밀렸어요. 요즘에 이제 보면은 시장의 오후에는 그 수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대로 그냥 훅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좋은 종목은 또 드라마틱하게 바로 반등이 나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신제약이 장중에 또 10% 이상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제 밀렸다가 다시 오늘 급등 한 번 또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이제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용이 있으면 종목은 결국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시장이 안 좋아서 내용은 분명히 좋은데 수급이 안 들어온 것들도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추석 이후에 재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제는 조금 밀렸지만 오늘 하루 만에 10% 넘는 반등을 좀 보여줬고 재료가 분명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매집 구간에서 편입하는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공개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매집주로 갖고 나온 종목은 금양그린파워 다시 보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저희가 이 방송 3인 3색 작전타임 시작하면서 편입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23%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인데 다시 한번 편입하는 이유 점검해 볼까요? 네. 처음에 근데 여러분들 달라진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금양그린파워를 처음 얘기했을 때는 급등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드리고 나서 며칠 동안 급등이 나와서 20%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급등 1차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은 제가 매집주로 갖고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놓고 10월 달에 뭐 특별히 갑자기 스케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금 국토부 장관과 10대 그룹 총수가 네옴 시티 수주전을 위해서 사우디에 방문하는 거는 거의 확정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뭐 스케줄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네옴 시티 관련주는 10월 달에 주도주 주도 섹터의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렇다 할 그런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10월 달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이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사놓고 또 10월 달 이제 시작하자마자 추석 이후에 또 어떤 종목을 또 개인들이 살까.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이제 단기 수급도 붙고 하면은 미리미리 오늘 같은 날 사놔야 네옴 시티 관련주 또 수익 급등 나올 때 차익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네옴 시티로 묶였고. 그리고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또 한 번의 급등을 한 번 기대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이제 오늘 매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도 제가 다시 드릴게요. 자 이제 목표가는 18,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잡아보겠습니다. 금양그림파워 첫 번째 매집 종목으로 선택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급등픽으로 수익의 맛을 봤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매집 종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추석 이후에 그리고 10월에 실제로 네옴 시티 방문인 10대 총수들이 이루어지면 그때 상승을 노려볼 수 있어서 지금부터 담아보자 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하단에 자료 나가고 있죠. 가격 전략 목표가 18,500원. 손절 라인을 13,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양그림파워가 일단 급등픽에서 매집픽으로 바뀐 상황이면 오늘의 급등픽은 저희가 뭘로 기대하면 좋을까요? 네 자 한 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급등픽은 바로 에스코넥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차 전지산업도 고속성장이라고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어요. 네 자 우선은 근데 이 에스코넥은 네옴 시티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두 개 종목이 다 네옴 시티 섹터입니다. 연관성 있는 종목이죠. 네 네 네 그래서 로봇주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중국 소비주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급등픽과 매집픽을 모두 지금 네옴 시티로 준비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리튬 1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2차 전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충방전 그러니까 충전이 마음대로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2차 전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전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자이저나 이런 그 일회용 건전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회용 건전지도 2차 전지 못지않게 지금 상당히 성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 전지가 이제 장점은 방전율이 1%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우디 법인과 합작법인 설립으로 앞으로 사우디 쪽에 에너지 관련된 회사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옴 시티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과거에 네옴 시티 관련주가 한미글로벌 몇 개 있어요. 뭐 히림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그 작년에 1차로 한번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라 이번에 네옴 시티 얘기 나왔을 때 사실 잘 안 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늘 시장의 그 수급은 돌고 돌기 때문에 이번에 네옴 시티가 다시 한번 10월 달에 강력한 테마가 형성되면 저는 지금 막 네옴 시티로 묶인 애들 MOU 체결이나 아니면은 그 직접 사우디 쪽에 투자를 받은 뭐 에스코넥이나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좀 가볍게 강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코넥 오늘 한번 급등픽으로 준비를 했고요. 목표가는 2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95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물대를 뚫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매물대를 여기 매물대를 뚫으려면 이제 첫 번째로 대량 거래량이 터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지려면 전제 조건이 또 그에 합당한 재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재료가 바로 네옴 시티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지 관련한 사업 여기에 또 네옴 시티와의 합작법인 설립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한 번의 시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급등픽이었는데요. 목표가는 2800원 손절 라인은 1950원 에스콘에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을 확인해봤는데 오늘은 2차권 코치 무료방송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다만 내일 또 특별 방송이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공개방송 없는 대신 내일 휴일의 첫날이죠. 내일 휴일의 첫날인데 제가 특집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특집 방송을 하고요. 10시 20분부터 공개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장이 안 열리는 상황에서 이틀 연속 하기보다는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제가 특집 방송과 공개방송 하니까 여러분들 내일 10시 20분 공개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집 방송과 공개방송으로 연휴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3위 3색 작전타임 이창원 코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